우선 박정희는 친일파였다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다카기 마사오로 창시개명했다 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창시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몰면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의 99%가 다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시개명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공문소에 조선인 이름으로 등록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김대중이도 창시개명하고 다 창시개명했던 거거든요 일제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창시개명만으로 자꾸 종북주사파들이 박정희라는 이름 대신에 다카기 마사오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일제시대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모르는 우리 MZ세대들한테 그 사람은 자기 이름도 버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선동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시 99%가 다 창시개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를 살아낸 식민지 국민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것은 왜 근데 그가 만주군관학교를 거쳐서 일본 육사를 거쳐서 관동군 장교가 됐는가 이때 관동군이라고 하는 것의 주 목적이 독립군 터불이었는데 그럼 결국은 박정희가 독립군을 때려잡은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박정희가 1917년생입니다 1937년 20살 되던 해에 문경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사방학교로 간 거죠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었겠어요 이럴테면 우리가 친일파라고 할 때는 총독부의 관료가 되거나 또는 헌병 같은 이런 데가 들어가서 독립군 진짜 때려잡는 헌병 순사보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일종의 공직이긴 한데 지금도 초등학교 공립학교는 대통령이 임명장 주잖아요 공직이긴 한데 당시에 뭔가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갖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식민지의 그 10대 젊은이가 친일파 소리 안 들으면서 친일파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거의 유일한 게 아마 교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문경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직을 한 3년인가 하다가 결국 때려치는데 당시 교사는 일본인 교사들과 한국인 교사들이 같이 근무했는데 일본인 교사들은 다 헌병 칼을 차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당시 1937년부터니까 만조사변이 일어나고 고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의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조회해가지고 천황이 있는데 참배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막 그럴 때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국어 쓰는 것 자체를 근기시하고 애들이 뭐 알아요 그냥 어쩌다가 집에서 쓰는 한국말 무심결에 쓰게 되면 끌려가서 징계받고 체벌당하고 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초등학교 교사 3년 하면서 일본인 선생들하고 여러 차례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교사의 길을 결국 포기합니다 3년 만에 사실은 안정된 직장이 보장돼 있는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군인의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만조군관학교로 가요 만조군관학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국군의 전신이 되는 국방병비대 창군 작업의 주역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동기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나는 만조군관학교 가가지고 독립군 때려잡겠다 이렇게 그 동기를 갖고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만조군관학교를 가서 일단 실력을 키우겠다 그다음에 기회를 틈타서 탈영하고 도망쳐서 독립군에 투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박정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기록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만조군관학교를 졸업합니다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만주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괴뢰정권 일본이 세운 괴뢰정권 만조국의 군관학교니까 여기서 3등인가 몇 등까지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일본 육사에 유학을 시켜줬어요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자동으로 일본 육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 육사까지 진학해서 3등으로 졸업합니다 이게 다 일본인들하고 경쟁해서 올린 성과죠 그렇게 하고 육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 생도들 그런데 만조군관학교 출신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다시 만조군관학교가 있는 관동군 쪽으로 배치가 돼요 그렇게 해서 1944년에 관동군의 중인가로 임지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는 1944년입니다 그 당시는 만주 지역에 독립군은 하나도 없을 때예요 독립군은 이미 그 전에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로 그리고 중국의 국공합작 과정에서의 분란으로 해서 다 잡혀 죽거나 아니면 다 어딘가로 도망을 가는데 백두산 미령 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 김일성이는 그때 브라디버스톡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연해주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을 맞아서 그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의 앞잡이가 돼서 북한으로 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4년에 만주 지역은 독립군도 하나도 없었고 독립전쟁, 독립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따라서 관동군이 때려잡아야 될 독립운동가들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전기록이 없어요 종북주사파가 백선엽 장군을 침입하라고 몰면서 관동군 근무 경험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백선엽 장군도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한 무슨 작전을 했다는 기록이 일본군 기록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위를 거쳐서 관동군에 갔는지까지는 좀 더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관동군에 부임한 이후에 박정희도 백선엽도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한 작전에 투입된 적은 없다 이거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에서 육성된 우수한 군 인재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국방경비대 창설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군에 지금의 국군을 키우는 출발점에 백선엽 장군도 박정희 장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 팩트가 이러한데 이걸 가지고 다깝게 마사오니 관동군의 장교로 근무했니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해서 친일파로 공격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북 주사파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역사적 팩트가 이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자유의파가 하여튼 만주군관학교 간 건 사실이고 일본 육사 졸업한 건 사실이고 관동군 장교로 부임했던 건 사실이니까 왠지 스스로 캥겨가지고 저쪽에서 친일파 공격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izes